야채 시켜서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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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스팸 새우 소금 파 파 파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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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고추 대팥 소금 다진 양파 버터를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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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분정도 계란 5분정도 계란 30분정도 생강 2분정도 소금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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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 연어 고구마 물 고구마 물 소금 소금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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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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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마 단백짤 더 쩝다 잘 어울린다 다진 후에 치킨 바다 근데 바라다 군떡 ge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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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귀엽죠? 진짜 맛있는데? 짠! 짠! 이거 영양제! 이건 소스 안 나니까? 이거는 애기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 촉촉테릿이에요 이거는 영양제! 영양제는 두 개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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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야? 추? 응? 응? 이거 맛이 없어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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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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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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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